7.30 재보궐선거가 야권의 참패로 끝났습니다만 눈여겨볼 만한 도전도 있었습니다. 평택을구의 김득중 후보,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으로 정리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해 싸워온 그는 진보 단일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낙선이 뻔한 상황이었지만 그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싸운 김득중 후보, 그에 실패했지만 의미 있었던 싸움을 신동윤 피디가 지켜봤습니다. 개선식 할 때는 좀 남편이 자랑스럽다,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맨날 투정만 해가지고. 7.30 재보궐선거 평택을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 결과는 득표율 5.6% 낙선이었습니다. 출마자 가운데 가장 적은 표를 받았습니다. 개인을 떠나서 함께 뭔가 새로운 정치를 이 지역에서 역사를 새롭게 쓰려고 하는 많은 분들의 심들이 모아졌는데 이 심리, 직접적 결과에는 사실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가 선거에 뛰어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경기 평택여가. 재보궐선거 일주일 전이자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 날이기도 합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로 5년을 지내온 김득중 후보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4월 16일부터 100일 되는 오늘까지 여전히 실종자 유가족들의 정말 울부진 목소리가 현실 정체에서 좀 외면되고 있고 특별법도 지금 현재 표류되고 있잖아요.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는 회계자료를 조작해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고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77일간의 옥세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공권력의 무자비한 진압과 덧씌워진 사회적 편견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사회가 하다못해 지역, 하다못해 가족까지도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을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보았잖아요. 김 후보는 사측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고자들과 함께 정치권에 호소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선거 때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치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쟁점되면 뭔가 오는 거예요. 정치에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표적인 게 2012년도 대선이 그랬잖아요. 대선을 앞둔 한 6개월의 하반기의 그 기간은 사실 대한문에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왔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해고자를 비롯해 그 가족들 2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7.30 국회의원 재회 선거가 정치인들에게는 자리와 빼지 걸려의 다툼이겠지만 쌍욕자 해고자와 고통을 받은 이들에겐 죽느냐 살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정치를 직접 받고 등지에 박힌 고통의 파창을 스스로 뽑아버리겠습니다. 여도 야도 우리에겐 고통만 줬습니다. 개발 방식을 논의한 대도적인 장치를 김득중 후보에게 세월호 문제는 쌍차와 닮은 꼴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정치권은 그때뿐이고 유가족들은 여전히 참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은 너무나 바쁘게 노동에 고되게 피 땀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늘 이렇게 바쁘게 그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 세상 그 세상 안에 이렇게 생명도 함부로 하면서 세월호 속의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면서까지 그들은 삭취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회적 타살 앞에 침묵하는 여당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야당에 대한 불신은 김 후보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노동자의 공공재의 어떤 문제로 산재의 죽음이나 아니면 자살과 타살의 이런 문제리나 아니면 세월호의 죽음과 다르지 않다 이게 사회적 타살 문제를 어떻게 할까냐 강력한 뭔가 야당의 후보가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소수든 많든 이것을 떠나서 일단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얘기들을 석시연하게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난 후 많은 시민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자금 1억 5천만 원도 1,500명 시민들의 십시일반으로 마련했습니다. 다학적인 시각으로 좀 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동자 입장을 뒤바뀔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정치에 농아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또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자도 정치에 참여해야지 자기네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성원도 해주시고 또 지지도 한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전보다는 많아요. 첫째 처음보다는 하지만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다른 후보들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은 당대표들의 지원 유세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 후보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언론이 답은 그렇잖아요. 중앙언론이나 시민이 끝발이 있는 데는 다 권력이 있는데 끝발이 있는 데로 다 가잖아요.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양당 정치에서 사실 무소속 노동자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하는 데는 없죠. 선거운동 중 김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 자격으로 자신이 일하곤에 쫓겼던 쌍용차 공장 내부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5년 만이었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 국회의원 후보라고 하는 것을 잊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잊고 갔습니다. 그냥 옛 동료를 만나는. 그래서 그것이 다른 공간이 아니라 시내 어느 술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일했던 우리 동료들이 함께 일했던 그 공간에서 만난다는 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 정도로 상당히 그랬어요. 그것이 제가 느낀던 것처럼 공장 안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는가 봐요. 특히나 내가 일했던 현장 그쪽에서는 정말 또 남다른 저기도 있었고 되게 반갑게 얘기했고 많은 다수가 빨리 여기 와서 같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여기서 일해야 된다. 그동안에 바깥에 있으면서 서먹서먹한 그런 게 있었는데 공장 안에 후보로 들어와서 인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서로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선거운동 마지막 날 김득중 후보는 쌍용차 평택 공장을 같이 찾았습니다. 김득중 후보는 결국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 해고자 출신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만큼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한 번 쌍용차 문제를 해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는 수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처럼 당당하게 나설 거다 이런 희망을 가졌던 그런 계기였다고 보입니다. 제가 제 얘기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역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처럼 많은 시민들 중에는 정말 본인의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싶어하는 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좀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제가 그것을 충분하게 들어주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었죠.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